워밍업 댄스 레슨 1 음악에 맞춰 렛츠 고! 워밍업 댄스 레슨 1 두 번째 연결동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오른발부터 그냥 두 번을 걸으시는 거예요 투 스텝! 1, 2, 3, 4 너무 쉽죠? 반대로도 시작! 1, 2, 3, 4 오른발 걸으실 때 두 걸음 가실 때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부터 1, 2, 3 마지막 발을 그대로 터치하세요 그리고 반대 왼쪽으로 다시 돌아주면서 5, 6, 7, 터치 이때 손동작은 마지막 터치에 포인트! 포인트!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포인트! 시작!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양발을 벌리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뛰면서 양손을 살짝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엉덩이를 밀면서 빼주세요 양손 크로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쿵! 쿵! 자 이 동작 엉덩이 밀어주는 동작만 빠르게 해볼게요 5, 6, 7, 8 좀 더 리듬감 있게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턴 터치 동작과 지금 엉덩이 밀어주기 동작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갑니다 1, 2, 3, 엉덩이 밀고 5, 6, 7, 8 워밍업 댄스 레슨 2 음악에 맞춰 아이올 레디? 1, 2, 3 발랄하게 움직이세요 2, 3, 4, 1, 1번씩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오른쪽 건너뛰면서 엉덩이 밀고 3번씩 시작! 1, 2, 3, 터치 6, 7, 자 건너뛰면서 엉덩이 밀어주고 한 번씩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터치 6, 7, 엉덩이 밀어주고 6, 7, 8 오랫발을 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끝을 접어서 차세요 그렇죠 발끝을 뒤꿈치를 밀어주듯이 차주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들어서 뒤로 밀어요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버치기 힘드시죠? 그 상태에서 뒤로 삼각형 삼각형 반대로 왼발 뒷발질 앞발 뒷발 밀어주시고요 그대로 삼각형 3, 엉 4 시작! 오른발 차고 삼각형 왼발 차고 삼각형 이번에는 오른발이 옆으로 가시면서 슬라이드라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쭉 끌어 당기시는 동작인데요 오른발이 갈 때 왼다리가 끌어오도록 옆으로 쭉 이동해보세요 자 끌어온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들어주시고 반대로도 또 슬라이드 가면서 쭉 끌고 가셔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발 슬라이드 시작!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 시작!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 한 번만 하기 아쉽죠? 한 번 더 준비 시작!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 한 가지 동작만 더 배우시면 세 번째 연결 동작이 마무리 되시는데요 양 발을 크게 벌리시면서 살짝 뛰고 좀 더 크게 벌려서 살짝 뛰고 그대로 다리 모아서 쿵!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또 벌리세요 점차 넓게 벌려서 쿵! 오른쪽부터 시작! 작게 크게 모으고 작게 크게 모으고 마지막 모을 때 박수 작게 크게 박수 작게 크게 박수 동작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차고 차고 삼각형 차고 차고 슬라이드 업 펀치 날리고 투 앤 스틱스 스텝 앤 워밍업 댄스 레슨 쓰리 음악에 맞춰 출발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바 스틱 슬라이드 업 펀치 펀치 작게 크게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슬라이드 펀치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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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운 페이 세 시 원 투 원 투 슬라이드 펀치 아, 짧게 슬라이드 펀치 슬라이드 펀치 아, 짧게, 길게 오른발을 살짝 놓으시면서 왼발을 그대로 터치하세요 살짝 앉아서 터치 앉아서 터치 1, 2, 3, 4, 5, 6, 7, 8 골반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른발을 앉으실 때 골반이 왼쪽 뒤쪽으로 가셔서 그대로 서클 올라오셔서 왼발 터치하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실 때는 반대발 가셔서 터치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살짝 돌려서 위로 찔러요 사선 이쪽, 반대손 사선 이쪽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아래 사선 왼손 아래 사선이에요 시작 1, 2, 3, 4, 5, 6, 7, 8 돌려서 찔러주고 돌려서 아래로 5, 6, 7, 8 자, 반대 동작은 어떻게? 왼발 놓으시면서 오른발 터치 터치, 터치 자, 골반 돌리면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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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손도 위로 찔러주면서 그대로 아래 1, 2, 3, 4, 5, 6, 7, 8 한 가지 동작만 더 배우시면 이 다이어트 워밍업 댄스가 마무리되시는데요 양발을 살짝 사선으로 벌리세요 여기 탁선부터 웨이브가 들어가실 건데요 몸으로 웨이브가 들어가서 그대로 가슴, 배에서 다리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천천히 두 번 하고 빠르게 4번 해볼 거예요 1, 2, 3, 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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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이번에는 왼쪽, 왼쪽 어깨가 앞쪽으로 오도록 하셔서 마찬가지 천천히 두 번, 빠르게 4번 바로 연결할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왼쪽으로 골반 돌리셔서 왼쪽으로 웨이브 동작까지 연결하시면 네 번째 동작의 마무리되세요 1, 2, 3, 4, 5, 6, 7, 8 자, 이제 웨이브 2, 2, 3, 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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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워밍업 댄스 워싱 4 음악에 맞춰 4번 반복 자, 시작 원 투리 자, 웨이브 들어갑니다 섹시하게 반대, 왼쪽 앤 웨이브 우린 너무 바라보고 커졌고 누름 깨어지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걸 가르쳐야 안 해 밀고 넘어지는 줄다리기 워싱턴 스토리 웨이버 왼쪽 그대로 밀었죠.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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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